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%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기업들도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 절차가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.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량은 40%로 종전 감축 계획 126.3%보다 크게 늘었습니다.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4.19%인데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감축 계획입니다. 여러 이의 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 앞으로 이 의견을 바탕을 해서 좀 더 수정된 내용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. 2030 감축 계획은 파리 협정 비준으로 인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. 특히 우리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, 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27%로 미국, 유럽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. 탄소 배출을 정부 계획대로 줄이려면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 구입 부담이 늘어 생산 감축까지 가능하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입니다. 이럴 경우 소비자에게는 제품 가격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반면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현재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의 장벽에 막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발표에 대해 산업계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또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의 권고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감축약을 크게 늘려 여파가 엄청난데 사회적 공론화는 졸속한 경우도 지속이란 비판도 나옵니다. 탄소중립위원회는 발표 당일인 오늘에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는데 시민 질의 중 논의된 게 19건, 유튜브 접속 시청자는 평균 300명대에 그쳤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 아멘